먼저 왼쪽 먼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이번엔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유통상상한 모습으로 빗자에 서주시고요.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귀척을 입지 않고 계시는데요.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수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전에서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피전에 서주시고요.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왼쪽, 네. 네, 다음으로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괜찮습니다. 네, 애교 욕심이 있으세요. 네,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놓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멋있는 거 한 장만 찍어주세요. 네, 멋있는 거 찍을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초 드립니다. 3, 2, 1, 마감하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계좌 주시고요. 다음으로 진영... 네, 어우... 네, 이번에 정말 멋진 호흡을 맞춘 내용의 배우분들. 네,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역시 막형으로 이들을 해주시네요. 포즈까지.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네, 제가 진행할 게 없네요. 오른쪽 바라봐주시죠.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 네, 인사 먼저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감독님 올라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과 함께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어떻게 가운데로 오실까요? 네. 네, 감독님도 발산하지 못하셨던 모두 귀척을 발휘하셨거든요. 감독님도 귀척 좀 발휘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판넬을 들고 함께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네,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시기 전에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포즈 한번 가운데 보고 한번 치해보실까요? 조금 전에 음원 같은 포즈 한번? 네, 좋습니다. 멋지네요. 훨씬 자연스럽네요. 역시. 네. 어우, 괜찮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이제 퇴장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내한의 그놈 기자간담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